차가운 바람이 살을 에이고 코끝이 쨍한 어느 한겨울 하늘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비어 올라간다. 오늘 병으로 죽은 아내의 일련상을 마치고 백진사는 상복과 두건을 불속으로 던지며 서럽게 흐느낀다. 그 곁에는 이제 열네 살 먹은 중환이가 불타는 상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울먹이고 있다. 모든 것을 태우고는 아버지, 그만 들어가요. 날이 너무 추워요. 그래 중환아, 들어가자꾸나. 내 애미도 오늘은 춥지 않은 곳에서 따뜻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게다. 그러며 중환이를 안고 한참 동안 서럽게 서럽게 운다. 백진사 내외는 워낙 금슬이 좋아 복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만 아내 먼저 몹쓸병에 걸려 시름시름 아르니 재산을 모두 팔다시피하여 전국 팔도의 유명한 의원들은 다 불러다 치료를 했다. 하지만 결국 얼마 못 가 이승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부터 백진사는 어린아들 중환이를 데리고 호래비 생활을 시작했다. 평생 글만 읽던 사람이 살림을 하려하니 여간 어설프고 힘에 부치는 게 아니다. 게다가 그동안 약값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써버렸으니 겨우 남은 눈, 면마지기로 생활을 해야 했지만 다행히 두 사람 먹고 살기에는 풍족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었다. 아내의 1년상을 마치고 다시 1년이 지났다. 한 동네에 사는 매파가 오더니 진사나으리, 혼자 사는 거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저기 건넌 마을에 참하고 살림 야무진 과부가 하나 있는데 한 번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자 백진사가 허탈하게 웃으며 아니요, 이제 아내가 떠난 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재취요, 그럴 생각 없소이다. 백진사님이야 그렇다 해도 어린 중환이는 누가 보살핍니까요? 백진사가 한숨을 내쉰다. 그거야 그렇긴 한데. 뭘 망설이십니까요? 먼저 떠난 중환이 엄리도 좋아할 겁니다요. 어서 이를 벌려보시지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하튼 어린 중환이를 생각하십시오. 아직 어머니가 필요할 나이이니. 백진사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매파가 찾아왔다. 나으리, 제가 건넌 마을에 사는 과부 금천댁에게 운을 떠보니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요. 그러니 한 번 만나보시지요. 사실 백진사도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다. 중환이를 챙겨준다고는 하지만 옷 하나 변변하게 못 입히니 가슴이 아팠던 참이다. 알겠소. 그럼 자리를 한 번 마련해보시오. 그 뒤로 일사천리로 만남을 주선하여 두 사람이 만났다. 한눈에 봐도 고운 자태에 품위가 있어 보인다. 금천댁도 백진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헤어질 때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드디어 꽃피고 새우는 봄에 두 사람은 재혼이라 따로 혼례는 치르지 않고 살림을 합쳤다. 금천댁에게는 중환이보다 한 살 어린 아들과 네 살 더 먹은 수영이라는 딸이 있었다. 하지만 중환이는 새로 들어온 금천댁에게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새로 들어온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왠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죄를 짓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금천댁은 중환이를 자식보다 더 친자식 마냥 보살피나 다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하루는 장에 나간 금천댁을 백진사가 찾자. 중환아, 어머니는 어디 가셨느냐? 예, 아까 그분 딸과 장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백진사가 노여운 목소리로 야, 이 녀석아. 그분이 뭐냐? 이제는 내 새어머니니 어머니라고 하거라. 중환이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이고, 저 녀석! 사실 아들 때문에 살림을 합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환이가 저리도 정을 못 붙이니 답답할 노릇이다. 그리고 금천댁이 데리고 온 아이들에게도 마치 딴 식구 대하듯하니 금천댁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식구가 늘어나니 들어가는 돈도 늘어나고 그나마 겨우 가지고 있던 논 면마지기도 팔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거기에 설상가상 백진사가 아파 누우니 더더욱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다. 여보 미안하구려. 내가 자네를 데리고 왔으면 보기 영화는 못 누리게 해줘도 고생만은 시키지 말아야 하는데 이리 아파 누워만 있으니 걱정 말아요. 전 괜찮습니다. 어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법이니. 그러며 백진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렇게 금천댁은 단 한 번도 불평없이 남의 집 허드렛니를 해주고 높은 바다 다섯 가족의 입에 풀칠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한이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늘 집안에서 겉돌기만 한다. 중한이와 금천댁 아들 명식이는 같은 서당에 다니고 있었다. 금천댁이 하루는 서당에 와서 훈장님을 뵙고는 명식이를 더 이상 서당에 보내지 않았다. 중한이는 왜 명식이만 서당을 그만두게 했는지 몹시 궁금했다. 훈장님, 왜 명식이만 서당을 안 나오게 됐는지 그 연휴를 아시옵니까? 그러자 훈장이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떼는데 그래, 지금은 너희 둘을 서당에 보내기에는 살림이 매우 어렵다 하더구나. 그래도 백 씨 집안의 장남인 내가 학업을 이어야 한다며 그리 결정을 내리셨단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시더구나. 중한이는 훈장의 말을 듣고 적장께 충격을 받았다. 훈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온 후 집 처맘이 배쭈구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는 어머니, 서당 다녀왔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어머니였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금천댁이 행주로 손을 닦으며 뛰어나오더니 감격에 눈물을 흘린다. 오냐 다녀왔느냐 고생 많았다. 그러며 중한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중한이는 그 뒤로 동생 명식이 목까지 더욱더 학업에 전념했고 학업에 전념했다. 아버지가 아파 누워있으니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산처럼 쌓여있어 서당에 다녀오면 집안일을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럴 때마다 금천댁은 중한아 학업에 전념하기도 힘들텐데 힘든 일은 하지 말거라. 그래요 형님. 제가 할테니 형님은 어서 들어가서 책이나 읽으세요. 동생 명식이까지 그리 말하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너무나 미안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려야죠. 아니라는데 그러는구나. 넌 이 집안의 기둥 아니니 그러니 어여 들어가렴. 떠밀리듯 들어온 중한이는 가족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더니 결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가족들은 모두 한 방에 앉아 앞으로 살아갈 일을 의논하였다. 앞으로 중한이가 흔들리지 않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잘해야 한다. 알겠느냐? 동생과 누이 수영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중한이는 모두에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여 다행히 첫 번째 관문인 초시에 보기 좋게 합격하였다. 그날은 어머니, 동생, 누나가 모두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장하다, 중한아. 금천댁이 감격에 겨워 중한이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인걸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어려운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느니라. 어쨌든 고맙구나. 그날은 모처럼 만에 고깃국을 끓여 식구 모두 즐겁게 저녁을 먹었다. 중한이는 다음 날부터 더욱더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갔다. 금천댁은 힘들게 번 돈으로 중한이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드디어 마지막 대과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갔다. 주막에는 삼삼오 부잣집 자제들이 모여 과거에 대해 토론을 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리고 데리고 온 머슴들이 이런저런 뒤치다 꼬리를 해준다. 하지만 시골에서 혼자 올라온 중한이는 혼자 국밥을 먹으며 책을 읽었다. 대과가 시작되고 며칠 후 결과 발표가 있는 날 중한이는 시험 볼 때보다 더 긴장된 얼굴로 벽에 붙어있는 방을 보았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았다. 없다. 어디에도 백중한이란 이름이 없다. 낙방이었다.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새어머니 동생 누나의 실망할 얼굴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시험 때문에 자신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마다앉던 식구 아닌가. 죽고 싶었다. 겨우 정신을 주스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자 되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그까짓 한 번 떨어졌다고 그러느냐 아직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으니 너무 낙심 말거라. 동생과 누이도 힘내라며 손을 꼭 잡아준다. 중환이 중환이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물이 한없이 흘렀다. 다시 학업을 시작한 중환이는 자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누이 수영이가 중환이를 따로 부르더니 중환아 공부하기 힘들지 이거 받아 두렴. 그러며 꽤 많은 돈을 지워준다. 아니 누이 이게 뭐요? 응 내가 좀 모았어 이걸로 한양에 가서 성균관 옆에 방을 얻어 그곳 유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시험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훈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나는 못 봤어 누이 이 돈이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그러지 말고 어서 넣어둬 정 받기 미안하면 나중에 잘되면 그때 다시 돌려주면 되지 그리고 누가 뭐래도 우린 식구잖아 누이 중환이는 목이 매어 말을 못했다 누이도 눈물을 그렁거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과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누이 말대로 일찍 한양에 올라 방을 얻고 그곳에 있는 유생들과 친분도 쌓고 이런저런 정보도 얻게 되니 이전 시험 때보다 훨씬 마음이 가벼워진 중환이 드디어 과거 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루었다 너치루 성균관 담벽에 방이 붙었다 눈을 눈을 감고 있던 중환이가 살짝 눈을 뜨더니 순간 다시 또 바닥에 주저앉는다 장원급제 백중환 자기 이름이 가장 위에 적혀있는게 아닌가 중환이는 결국 수속으로 극제하여 고향으로 3일 육아를 떠났다 벌써 소식을 들은 식구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가서 어사화를 어머니 머리에 씌어주고 큰절을 올리니 감격에 펑펑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는 동생과 누이에게도 큰절을 올렸다 아니 동생 무슨 절인가 그래요 형님 절이라니요 하지만 중환이는 정중히 절을 올렸다 누이 그리고 동생 고맙소 절을 받는 동생과 누이 수영이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3일 육아가 끝나자 어디서 나왔는지 매파들이 볼 때처럼 달려오더니 저기 수인꼴에 만석군 부자의 외동딸이 있는데 선 한번 보시구랴 어찌나 이쁘고 고운지 모른다오 그리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갓집의 딸들 이름을 거론하며 맞선 자리가 들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중환이가 동원으로 가서는 호족을 살피더니 금천댁을 호족에서 파버리는 것이다 너무나 뜻밖의 벌어진 일이라 누구도 그 연휴를 물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세 사람에게 집에서 나가기를 통보하였다 갑자기 쫓겨난 세 사람은 실로 어처구니 없었으나 누구도 중환이를 원망하지 않고 살던 마을로 돌아갔다 동네 그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모두 중환이를 욕하기 시작했다 아니 아무리 남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뒷바라지 한 식구를 야멸차게 내쫓는단 말인가 천하의 벌받을 놈 저런 놈이 장원급제를 했으니 앞으로 뻔하구먼 누구 한 사람도 중환이 편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중환이는 그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하다 그러던 어느 날 금천댁 집에 한 남자가 와서는 안에 계십니까? 누구세요? 수영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중환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아니 중환아 뒤이어 중환이란 소리를 듣고 금천댁이 뛰어나오며 역시 깜짝 놀란다 아니 중환이로구나 어쩐 일이냐 춥다 어서 들어가자꾸나 방으로 들어가자 금천댁이 아니 갑자기 어찌 된 일인가 어머니 절 받으십시오 다시 중환이가 큰절을 올리더니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모두 어안이 봉봉하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이와 가시버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두 깜짝 놀라며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수영이와 예 어머니 제가 과거를 준비하러 가기 전부터 줄곧 생각했던 일이옵니다 수영이는 갑작스런 중환이의 결정에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해하는데 누이와 혼례를 올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호적을 정리한 것이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금천댁은 더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다 그랬구먼 그러면 그렇지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동생에게 그동안 저를 위해 애써주신 그 천분의 일이라도 갚으며 살겠습니다 내 사람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감격의 눈물만 흘렸다 엿사시오 엿 덕순이와 삼용이가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엿을 팔고 있다 둘은 어려서부터 아삼육으로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덕순이는 덩치가 산만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커다란 소화 같으며 삼용이는 작은 체구에 행동이 매우 민첩하다 성격도 덩치에 어울리게 덕순이는 천하태평 유순한 반면에 삼용이는 잔머리를 잘 쓰고 약삭 빠르다 그런데 한가지가 두 사람의 덩치와 남판인게 있으니 그들의 약물 크기이다 둘이 강에서 멱이라도 감으면 덕순이는 덕순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가리고 움츠려드는 반면 삼용이는 보란듯이 꺼내놓고 덜렁덜렁 흔들며 멱을 감는다 오늘도 해가 지도록 동매를 돌며 엿을 팔았지만 신통치가 않다 야 덕순아 오늘은 그만 파장 얻으더라고 제기랄 엿도 안 팔린게 그려 그만 하자 그나저나 이렇게 안 팔려서 어쩐다냐 그런게 말이다 참 우리 엄미가 들어올 때 소금 좀 사오라 했는디 그려 그럼 사러 가자 둘은 옆판을 덕순이 집에 팽개 쳐놓고 장으로 향했다 예전부터 친문이 있는 소금 도매상을 하는 최영감 가게에 도착하여 영감님 소금 좀 주드라고요 오냐 알겄다 그려 엿은 좀 팔린겨 아니요 두 가닥이나 팔았는가 모르겄어요 두놈이 장사함서 그렇게 팔면 안 되지 그런게 말이여요 그럼 소금을 팔아보면 어쩌다냐 예 소금이요 그려 사시사철 소금은 필요하니께 내가 좋은 값에 대줄테니 한번 혀보든가 둘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려 잘 생각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해봐 둘은 다음 날부터 옆판 대신 소금 가만히를 지게 지고 장사를 시작했다 물론 덩치가 큰 덕순이는 두 가만히를 지고 왜소한 삼룡이는 한 가만히를 지었다 그렇게 시작한 소금장사는 엿장사보다는 힘이 들었지만 돈벌이는 훨씬 좋았다 그러나 겨우 한 가만히 지고 파는 삼룡이는 덕순이에 비해 수입이 작으니 그것이 좀 불만이다 하루는 날이 너무 더워 소금지게를 내려놓고 오웅교 다리 밑으로 가서 멱을 감았다 어찌나 시원한지 한참을 물장구를 치며 놀고 있는데 다리 위에 한 여인이 서서 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야 삼룡아 저 아지매 아는 사람이냐 아니 모르는디 아까부터 계속 여길 쳐다보는디 그려니께 삼룡이가 그 부인을 쳐다보자 다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여인 두 사람은 곧 물에서 나와 몸을 닦고 장터를 향해 바쁘게 걷기 시작했다 오늘은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다 각 고울에서 몰려든 장사꾼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큰소리로 호객을 한다 자 소금 사세요 소금 삼룡이도 큰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이 소금 얼마요? 교태석긴 목소리로 묻는 여인이 있어 고개를 드니 서른이나 되었을까 한 예쁘장하게 생긴 여인이 생글생글 웃으며 소금값을 묻는다 예 한 대빡에 두 냥입니다요 그러면 두 대빡만 주시구랴 예 삼룡이는 맨큼 두 대빡을 한지 봉투에 담아준다 이름이 뭐요? 예? 지 말씀인가요? 그녀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니 삼룡이라고 하는데요 삼룡이라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니 총각 그럼 이따 장사가 파하거든 저기 저 모퉁이를 돌면 박물가게가 있으니 잠시 들렸다 가시구랴 예? 갑작스런 그녀의 말에 당황한 삼룡이 이따 가요 그래요 장사 끝내고 예 알겠습니다요 옆에 서있던 덕순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깐 저 아지매 아까 우리 몇 감을 때 어금교 다리에서 우리 쳐다보던 여자 아니더라고 그려 그러고 본께 그런 것 같기도 허구 근디 왜 나를 박물가게로 오라는 건지 모르겄구먼 이따 끝내고 같이 가자 그려 둘은 해가 지자 남은 소금을 지게에 싣고 묘령의 그녀가 말한 박물가게로 갔다 그곳에는 아까 왔던 여자와 주인으로 보이는 나이 지긋한 여자가 앉아있더니 반갑게 두 사람을 만난다 아이고 총각 어서 이리 오게 그러며 자리를 내준다 젊은 여인이 인사를 시킨다 여기 계신 분은 이 전방 주인이시고 난 개성떼기라고 하오 예 지는 삼룡이고 야는 덕순이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레 뜬금없는 통성명 이 끝나고 잠시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 그때 주인 여자가 물었다 소금 장사는 잘 돼요? 예 뭐 그럭저럭 됩니다요 그런데 저 총각은 덩치가 좋아서 힘들지 않겠지만 여기 이 총각은 힘들 거서 삼룡이가 박물을 많이 잘 생각해 보시구려 시작하면 여기 있는 개성떼이 많이 알려줄 것이구먼 삼룡이는 개성떼을 보고 시 웃으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요 오늘 가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요 그러게 잘 생각해 보고 다시 오시게 둘은 박물 전방을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야 덕순아 난 박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디 난 생각 없구먼 고추달린 사내놈이 무신 박물 장사 야 장사의 남자 여자가 어딨다냐 돈만 잘 벌면 되지 그래도 난 싫다니께 그라고 삼룡아 자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렇게 쉽게 장사를 바꾸면 어쩐다냐 그냥 지그턱에 소금이나 팔지 그라고 돈 벌면 전방이라도 하나 체리고 말이오 아니요 난 박물로 정했다니께 그려 니 마음대로 혀보드라고 다음날 삼룡이는 혼자 박물 집으로 갔다 아이고 총각 왔는가 잘 왔구먼 어제 그 친구는 예 가는 그냥 소금만 판다고 합니다 요 그려 알겠네 사실 그 친구는 박물이 안 맞아 덩치도 산만해서 그럼 내가 박물을 내줄 것인게 한번 잘 팔아보게 아참 그리고 어제 같이 있던 개성댁집을 알려줄 테니께 한번 가보게나 도움이 많이 될 것이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따 들려보게나 예 알겄습니다 요 그렇게 해서 박물을 바리바리 담아 개성댁 집으로 향했다 일곱 칸 키와집이다 계십니까요 누구요 방에서 나오는 개성댁이 반갑게 미소를 짓더니 어서 오시게 내 올 줄 알았지 어서 들어오게 친구는 예 그 친구는 그대로 소금을 팔겠답니다요 그래 그거 잘 됐네 사실 그 친구는 하더니 말을 묶는다 개성댁은 사실 시집간지 1년 만에 애를 낳지 못해 소박을 맞고 이곳에서 한여 한 명과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일찍 육합에 눈을 떠 그것에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고울에서 힘께나 쓰는 총각 유분함과 합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밝혔다 며칠 전 두 사람이 오금교에서 멱을 감을 때 삼룡이의 거군을 보고 넋이 빠져있던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삼룡이의 거군은 소문이 나 있어서 유심히 지켜보던 차에 다시금 확인을 한 것이었다 그래 자네 장가는 안 갔을 터이고 그럼 그것은 어찌 푸는가 예? 삼룡이가 깜짝 놀라 물으니 뭘 그리 놀라는가 자네 나이면 다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은가 얼굴이 빨개진 삼룡이가 말을 더듬으며 그냥 혼자 용도질이나 내 그럴 줄 알았네 하며 큰 소리로 웃는다 귀까지 벌개진 삼룡이가 얼굴을 못뜨니 곁으로 다가앉더니만 삼룡이의 약물을 툭 치며 이보게 역시 자네는 타고난 귀물일세 정말 대단해 그러며 그녀의 손길이 스치고 지나가자 더욱더 성인한 삼룡이의 약물이 바지를 뚫을 것만 같다 겨우 다리를 꼬고 몸을 비틀자 개성떼기 괜찮네 남정내가 그 정도 반응이 없으면 사내가 아니지 여보게 내가 자네 부자로 만들어 줄 테니 내 말만 잘 듣게 알겠나 삼룡이는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소리에 또다시 귀가 번쩍 깨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요 물론이지 여보시오 마님이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부리나케 안체로 달려간 삼룡이 부르셨습니까 어서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가니 속옷만 입고 앉아있는 개성대 어서 앉게 차마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숙인 삼룡이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부드럽게 희롱을 한다 여보게 자네 혹시 방중 소리라 들어봤는가 예 들어는 봤습니다요 그래 그것이 얼마나 신묘한지 내가 알려줄 터이니 잘 따라 배우게 삼룡이는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떨지 말게 그러며 부드럽게 삼룡이의 허물을 벗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성난 뿔을 보더니 역시 내가 생각한 그대로구만 훌륭하고 놀랍네 개성댁은 황홀한 표정으로 몸을 활처럼 휘더니만 그리고는 잠시 후 본격적인 방중술 공부가 시작되었다 삼룡이는 난생 처음 해보는 기술에 몇 번이나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새어나오고 개성댁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삼룡이를 요리하기 시작했다 이리 눕혔다 저리 눕혔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삼룡이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 겨우 두시경만에 개성댁의 가느다란 탄식과 함께 끝이 났다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어땠는가 예 말을 못하겠습니다요 그렇게 일합이 끝나고 잠시 후 다시 이압을 치른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방중술을 채득하니 하루는 개성댁이 여보게 이걸 가지고 내가 일러주는 집으로 가보게 예 이게 뭡니까요 보면 모르겠나 목신 아닌가 예 목신이요 그래 자네 약물을 보고 만든 것이네 그랬다 개성댁은 목신을 깎아 만들어 저작거리 그 박물집에 대주던 일을 했던 것이다 네 많은 남자의 약물을 보고 만들었으나 자네만한 것이 없었네 내가 말한 그 집에 가면 분명히 좋아할 것이니 그 집 부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개성댁이 일러준 대로 가보니 그 집 마님이 크게 환대하며 어서 오시게 얘기 많이 들었네 예 마님 처음 뵙습니다요 그래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풀어보게 예 마님 그러며 박물 보따리를 풀자 박갑은 옥반지 비녀 동백기름 등이 방바닥에 펼쳐지다 응 그래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터인데 예 그거 있지 않은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비단 주머니에 숨겨둔 목신을 보여준다 아이고 이전 것과는 크기부터가 다르구먼 이 핏줄 좀 보게 마님은 그걸 더듬어 보더니 눈이 풀려 요상한 표정을 짓는다 개성댁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힘들게 구해서 열흘에 걸쳐 만들었다 하옵니다 그런가 보니 힘이 넘치는구먼 듣자하니 자네를 보고 만들었다 하던데 삼룡이가 빙긋이 웃으며 예 그러하셨다 합니다요 참으로 개성댁은 난 사람일세 난 사람 그러자 마님이 급하게 방문을 열어 밖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다 여보게 이리 좀 와보게 예 마님 삼룡이는 개성댁이 말한 대로 마님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다 아이고 죽겠구먼 여보게 마님은 삼룡이를 끌어앉더니만 서둘러 옷을 벗고는 일합을 치루었다 개성댁에게 배운 방중술로 마님을 유도하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한참 만에 육합을 끝내자 마님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여보게 고맙고 고생했네 내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먼 그러더니 문갑에서 전대와 비단 주머니를 꺼내더니 삼룡이에게 건네준다 자 이 전대는 자네가 갖고 이 주머니는 개성댁에게 전해주게 예 알겠습니다요 그 집을 나와 전대 주머니를 열어보니 삼백냥은 좋게 돼 보였다 삼룡이는 기분이 좋아 전대를 돌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마님 이거 전해드리라던데요 응 알았네 수고했네 삼룡이가 돌아가고 개성댁이 비단 주머니를 열자 많은 돈이 들어있다 그 뒤로도 삼룡이는 개성댁이 일러주는 집에 가서 목신을 팔고 자신의 약물도 파니 돈이 괴짝에 쌓이기 시작했다 물론 개성댁에게는 더 큰 소개비가 들어갔다 하지만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삼룡이의 몸은 장작개비가 되어간다 말랐던 몸이 더욱더 마르니 상대적으로 약물은 더 크게 부각이 된다 모처럼 덕순이를 만난 삼룡이가 더드름을 피며 덕순아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인데 왜 이리 말랐다냐 그건 그렇고 소금은 잘 팔린다냐 응 그럭저럭 팔리지 야 언제까지 그까짓 걸로 돈을 벌겄냐 오늘 내가 한턱 낼 테니 요리집으로 가자 그러더니 비싼 노비아니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여기 너비아니하고 가장 좋은 술 좀 갖고 오시오 야 여기 겁나게 비쌀텐디 괜찮커냐 돈 걱정 하지 말래도 그러는겨 삼룡이와 덕순이는 그날 코가 비뚤어지도록 먹고 마셨다 그렇게 요상한 박물장사를 시작한지 한해만에 삼룡이는 비쌉고라서 박물 괴짝은 커녕 폿짐 하나도 들 기력도 없다 그렇게 많은 여인네와 쉼없이 정분을 나누었으니 기력이 남아 날리가 없다 매일 골고라며 사랑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하루는 개성떼기 여보게 자네 이제 이 집을 나가줘야겠네 예 나가라고요 그래 자네도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 나가서 모든 새로 시작해보게 그리고는 잠시 후 한 청년이 들어오는데 어쩌면 그리도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는지 깜짝 놀랐다 여보게 왔는가 오늘부터 이 방을 쓰면 되네 예 마님 삼룡이는 개성떼기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며 집을 쫓겨나왔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으니 당장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삼룡이는 덕순이 집으로 갔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덕순아 나왔다 아니 삼룡아 이게 뭔 꼴이다냐 어서 들어오거라 이불을 갈아주니 힘겹게 자리에 눕는다 야 삼룡아 이게 무슨 꼴이다냐 힘에 겨운지 말을 못하는 삼룡이 덕순이는 당장 기어가서 의원을 불렀다 의원이 한참 진맥을 보고 살피더니 아니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구먼 이리 기력이 다 쇠진한 사람은 처음 보네 어찌 젊은 사람이 이리도 망가졌는가 내일 오면 내가 약을 지어줄 테니 다시 들리게 예 의원님 하지만 그날 밤 삼룡이가 숨을 헐떡거리더니 덕순이에게 덕순아 내가 니 말을 들었어야 했는디 그 여시같은 개성댁한테 홀려서 몸이 이지경이 됐으니 그러더니 짧은 숨을 한 번 거칠게 내쉬고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스물두 살 젊은 나이에 무서운지 모르고 몸을 함부로 써댄 삼룡이는 결국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과유 불금이라 했던가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고진사는 늘 행동이 바르고 점잖은 선비이다 하루는 고진사가 에헴 헛기침을 하며 대청을 내려오는데 마당을 쓸던 마당새 덕파리가 얼른 뛰어와서는 가죽신을 고진사 앞에 가지런히 놓는다 나으리 어디 행차하시옵니까? 오냐 오늘 잠시 지필묵점에 다녀오려고 한다 그럼 소인 앞장설 갑쇼 아니다 오늘은 내 혼자 다녀오련다 예 알겠사옵니다 나으리 대문을 나서는 고진사 오늘따라 평소 외출시와는 다르게 옥색 비단 도포에 가죽신을 멋들어지게 신은게 예사로운 외출은 아닌 듯 불과 한 달 전에 북과 벼루를 사서 당장은 필요없음에도 저작거리로 향하는 고진사 사실은 북과 벼루가 목적이 아니다 한 달 전에 북과 벼루를 사러 늘 다니던 최 영감 내 지필묵점에 갔을 때 영감이 이미 대빨로 나와서 불평을 하는데 아이고 저길 건너에 웬 호랑말코 같은 여편내가 와서 지필묵을 팔아대니 부하가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요 같은 저작거리에 똑같은 물건을 팔아대서 어쩌자는 건지 그 소리를 들은 고진사는 갑자기 그곳이 궁금해졌다 여인네가 북과 벼루를 파는 일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최영감 집에서 북과 벼루를 사고 슬슬 그 전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도착한 고진사가 넌지시 안을 들여다보자 맨 젊은 여자가 한복을 곧게 입고 소재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뒤돌아선 여인을 보는 순간 고진사는 깜짝 놀랐다 어찌 저리도 곱고 이쁘단 말인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저보다 고울까 싶다 눈은 깊은 호수와 같고 입술은 그야말로 앵두를 반쯤 썰어놓은 것 같으니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온다 가슴으로 눈이 내려가니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이 봉긋하게 나와 있어 고진사의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고개를 돌리는 그녀와 고진사의 눈이 마주쳤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는데 그녀가 옅은 미소로 목례를 한다 들킨 것이 부끄러워 곧 걸음을 돌려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좀 더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날부터 고진사의 상사병은 시작되었다 밤을 먹어도 통시에 주그리고 앉아있어도 온통 그녀 얼굴뿐이다 그러며 늘 멍한 표정으로 혼을 쏙 빼놓고 있으니 마누라는 그것도 모르고 여보 어디 아파요 요즘 갑자기 말수도 적어지고 힘이 없으니 아 아닐세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서 그러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필요도 없는 북과 벼루를 사기 위해 그녀가 있는 저작거리로 혼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드디어 그녀의 지필묵점에 도착하니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입술마저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한다 그때 고진사를 발견한 그녀가 몹시 반가운 듯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한다 어머 손님 어서 오십시오 고진사는 큰 기침을 한 번 하고는 전방 안으로 들어간다 액 그러니까 손님 일전에 한 번 뵐 일이 있지요 맞죠 그녀가 묻자 고진사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어서 오시어요 왠지 다시 오실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며 눈웃음을 치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한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 그래 북과 벼루 좀 봅시다 아 네 잠시만요 그러더니 선반에 올려줬던 것을 꺼내며 이것 한 번 보시지요 이것은 석치의 정철주 어른이 만든 벼루로서 조선에서는 최고입니다요 오 알지 정철주 그때부터 긴장이 풀린 고진사가 말을 이었다 그래 이곳에는 언제 오셨소 예 두서너 달쯤 된 듯합니다 그래 여자 혼자 하긴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러게 말입니다요 해놓고 후회가 막급합니다요 제가 워낙 사군자나 글쓰기를 좋아하여 시작한 일이 온대 쉽지 않사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으리 나야 뭐 큰 도움이 되겠소만 그래도요 그래 이 벼루는 얼마요 예 그것은 좀 값이 나가기는 한데 어쩌나 괜찮소 말해보시오 예 삼백냥이옵니다 고진사는 훔친 놀랐다 보통 벼루의 열배나 하니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지 정철조의 벼루이니 그 정도 하겠지 싸주시오 계획에도 없는 큰 지출이다 아이고 역시 물건이 주인을 제대로 만난 듯 하옵니다 고진사는 속으로 그래 삼백냥이면 당연히 비싸지 벼루를 정성스럽게 싸던 주인여자가 말했다 나으리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차요 좋지요 그럼 잠시만요 마저 벼루를 싸고는 고진사를 안내하여 별실로 들어갔다 적기는 하였지만 둘이 차를 마시기에는 적당했다 그런데 내가 사도 내가 사도 되겠소 아닙니다 나으리 볼품없는 것을 그리 높게 말해주시니 부끄럽기만 하옵니다 아니요 이건 내가 꼭 사야겠소 대단한 그림이오 그런데 당장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조만간 찾아와서 값을 지불하겠소 아닙니다 나으리 그러지 마십시오 두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담소를 안오고는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고진사는 더욱더 그녀가 보고 싶어졌다 결국 참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찾아갔다 어머 어서오세요 나으리 역시 살갑게 마제하는 그녀 내 어제 가지고 간 사군자값을 치르려고 왔소 어머 나으리 앉으셔도 되옵니다 그까짓 습작이나 짐베없는 그림을 사주시다니요 괜찮습니다요 아니요 내가 적당히 쳐서 넣었소 그러며 돈이든 비단 주머니를 건네주었다 천냥이면 되겠소 그녀는 깜짝 놀라더니 어머머 천냥이라니요 말도 안됩니다요 어서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니 어서 받으시오 그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결국 돈을 받아들고는 제가 이처럼 큰 돈을 받았으니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요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요 나야 좋지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소이다 아닙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잠시 후 술을 한 병 들고 왔다 밖에 나갈 곳이 아니라 여기서 한잔 드시는 게 어떠시옵니까 좋소 번거롭게 나갈 필요까지 있겠소 여기서 드십시다 그녀는 곧 전방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자 어두컴컴해진 전방안 호롱에 불을 붙이니 아늑하게 바뀌었다 코진사는 또다시 심장이 두근두근 대기 시작했다 자 한잔 하시지요 나으리 고맙소 우리 주인 양반도 한잔 하시오 어머 저는 원래 술을 못 타온대 오늘만 한잔 하겠사옵니다 그러며 한잔을 들이키니 살짝 찡그리는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자 한잔 올리겠습니다 술이 몇은 배 돌아가자 그녀의 얼굴이 벌게지고 부끄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보십시오 제가 못한다 했지 않사옵니까 아니요 보기 좋소 코진사가 꼴꼴꼴 웃었다 술 한 병이 다 비워줘 갈 줌 술 기운이 올라오니 용기가 생긴 코진사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술을 마시니 참으로 기분이 좋소이다 네 소녀도 그렇사옵니다 그 순간 코진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녀 옆으로 가서 입을 맞춘다 그녀 입에서 달콤한 복숭아 향이 났다 다행히 그녀도 거부하지 않고 코진사를 받아들였다 한창 한창 입을 맞추던 코진사가 손가락을 그녀의 입에 넣어 부드럽게 움직이니 그녀의 짧은 단식이 흘러나온다 사랑의 작은 몸짓이 어느 정도 무르익자 그녀는 용트림을 하며 코진사의 목을 끌어안았다 나으리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말은 그렇게 하나 당기는 그녀의 손이 더욱더 강하게 코진사를 잡아당겼다 한참 그렇게 온몸을 실용하던 코진사가 마지막 행사를 위해 옷을 벗기려는데 그 순간 그녀가 어머 잠시만요 그러더니 포롱불을 입으로 불어끈다 코진사도 허물을 모두 벗어던지고 바닥에 그녀를 눕혔다 연분홍 치마가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내쉬며 사랑을 시작했다 그녀의 가녀린 감창소리는 더욱더 코진사의 귀를 자극하니 정신이 웅롱해진다 그녀도 역시 코진사가 들어오자 더욱더 몸에 힘을 주며 커다란 감창을 질러댄다 한참 후에 사랑의 일합을 마친 두 사람 나으리 밉싸웁니다 그러며 그녀가 코진사 가슴을 가볍게 손으로 두들긴다 허허 미안하오 코진사는 뿌듯한 마음으로 그녀의 어깨를 안아주었다 그 뒤로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미로를 즐겼다 지금껏 많은 여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어디서 배웠는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속난 파도와 같이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왔다 코진사는 이제 다시는 그녀를 떠날 수 없을 만큼 푹 빠져버렸다 텅텅이 그녀 손에 쥐어주는 돈도 적지 않다 어머 나으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으리만 계시다면 이러니 더욱더 그녀가 이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네 넣어두고 마음에 드는 폐물이라도 사게 그러자 코진사 가슴에 포옥 안기는 그녀 그렇게 신선 노름에 도끼자로 썩는지 모르고 지낼 즈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건너마을 유초시라는 양반이 새로 생긴 지물포여주인과 정분이 난 것이 들통나 봉원에 끌려가서 죽을만큼 권장을 맞고 큰 돈을 주어 합의를 받다는 것이다 멀리 함경도 변방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5년 만에 돌아왔는데 두 사람이 합을 맞추는 현장을 들켰다는 것이다 코진사는 처음에 믿지 않았다 분명히 혼자 사는 여자라고 들었는데 남편이 있다니 혹시나 하여 사람을 시켜 그 사실여부를 알아오게 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유초시가 문초를 당하여 폐가망신하고 걷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어찌해야 할까 그토록 바르고 고닫던 그의 체명과 명예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판이다 그렇다고 지금 남편이 와 있을지 모르니 짐을 포로 달려갈 수도 없지 않은가 매일 두려움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소문이 들려왔다 유초시 뿐만 아니었다 그 동네 그 동네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은 안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이제 거의 절망에 가깝게 낙심하고 있는데 역시 불안한 예감은 비껴나가지 않았다 고진사의 지배 형방과 포졸이 오더니 고진사님 잠시 동원에 출동하셔야겠습니다 고진사는 눈을 감았다 옆에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니 왜 당신을 동원해서 부릅니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아닐세 걱정 말게 별일 없을 것이네 체념에 가까운 탄식을 하고는 다음 날 동원으로 출동했다 거기에는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씩씩거리며 고진사를 노려본다 사또가 고진사를 보더니 혀를 찬다 아니 고진사도 그랬단 말이오 고진사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 사실이오 고진사는 말없이 착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할 수 없어 법은 법이니 여봐라 고진사에게 곤장 스무대를 치거라 그리고 고진사 들으시오 남편에게 합의금 십만냥을 지불하시오 알겠소 고진사는 참담한 심정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알겠노라 대답을 한다 여자를 한 번 안아본 대가로는 너무도 크고 처절했다 침을 퍼 주인 여자와 그 남편이 주막에서 술을 먹는다 이로써 동네에서 벌어진 지물포 가늠사고는 일단 낫게였다 너치루 그녀가 포찜에서 두툼한 전대를 꺼내더니 자 자 이번 몫이요 이번에 좀 더 넣었으니 그리 아시구려 어이구 고맙네 그런데 여보게 다음 갈 곳은 정했는가 아직 박물장사 최서방이 연락이 없는데 그래 이번처럼 돈 많은 영감들이 많아야 될 텐데 그러게 최서방이 살피고 다니니 연락이 오겠지 어쨌든 이번엔 큰 돈을 벌었으니 나도 한 번 안아주게 그러자 그녀가 눈을 흘기며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한 번만 더 그런 객적은 소리하면 딴 놈으로 바꿔버릴 테니까 난 돈 없는 논팽이 하고는 살을 섞지 않는 게 내 신조요 아이고 농담이네 농담 어떻게 몇 년을 같이 일하면서도 정이 안 가는구먼 정이 아래토리는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조심 또 조심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늦은 저녁 주진사 내외는 저녁밥을 먹고 앞으로의 살림꾸리기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등을 다정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남편 주진사는 배가 남산만큼 부풀어 만삭이 된 부인을 바라보며 여보 해산딸이 언제요 하고 정중하게 묻자 부인은 수줍어하는 모습을 지우면서 서방님 별걸 다 물으세요 그런 일은 우리 같은 아낙내가 관여할 일이지 서방님 같은 선비께서는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하며 부인의 이 말이 막 끝나자마자 아이고 배야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하며 진통이 시작되는 듯 부인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부인은 무적지근한 아랫배를 자신의 손으로 쓰다듬으며 혹시나 해서 소피를 보았지만 그래도 양쪽 방광이 쏟아지는 듯 무겁고 진통은 더욱 심해갔다 이상하다 싶어 배를 자세히 쳐다보았더니 배 속에서 태아가 노는 양 백가죽이 움직였다 그때야 부인은 해산을 하게 될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어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다 주진사는 한걸음에 복래의 산파를 불러 해산을 준비했다 곁에서 노심초사하던 주진사는 부인이 해산할 기미를 보이자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 안에서 부인이 신음소리를 내며 문고리를 잡고 안간힘을 주는 모습이 불빛 그림자로 비추어 나타났다 부인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자 밖에 있던 주진사는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응애응애하는 힘찬 아기 울음소리가 유난스럽게도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주진사는 아기 울음소리가 힘찬 것으로 보아 사내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으나 실은 바로 저 유명한 농개가 탄생되는 순간이었다 농개가 태어난 해는 갑술년으로 음력 9월이라서 달의 상징인 간지도 갑술이고 그날이 마친 9월 9일 이었으므로 나은 날짜의 간지도 갑술이며 나은 시간이 밤 8시 종반이라 역시 갑술이 되는 그러니까 농개의 사주 팔자가 갑술연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등으로 갑자넷과 술자넷으로만 구성된 것이다 이를 주역 팔개로 작개를 해보면 진위 외개로 엄청나게 강한 팔자였다 이렇게 희귀한 사주 팔자를 지니고 태어난 농개가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라 온 13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부친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가 버리자 부모녀는 당장 긴이 이을 걱정해 할 수 없이 숙부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워낙 농개의 미색이 뛰어나고 언행이 단정하여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재물에 남다르게 욕심이 많은 작은 아버지는 농개를 이웃마을 부잣집 며느리로 내줘버렸다 농개의 신앙은 사람 노릇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백치의 단질병 환자였다 기가 막힌 농개는 이왕에 시집을 은이상 마음을 굳게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날마다 발작을 하는 신랑 병세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다 고통에 견디다 못한 농개는 울며 불며 맨발로 외가에 비신해 가기에 이르렀다 극기야는 신랑집의 고발로 포졸들에게 잡혀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장수 형감에 의해서 문초를 받기 시작한 농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뒤늦게야 농개가 숙부의 관계에 빠져들었음을 알게 된 형감 최경회는 정상을 참작하여 농개에게는 무죄를 내리고 대신 딸을 고생시킨 명목으로 농개 어머니에게 2년의 관청에서 종살이를 농살위를 하라는 일정의 관비형을 내렸다 갈 곳이 없게 된 농개는 형감 최경회의 보살핌으로 그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친 부녀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던 두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고 있었다 그것은 농개 나이 19살이 될 무렵 공교롭게도 최경회의 부인이 몸저 눕고 얼마지 않아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갑작스런 부인의 인정으로 집안 살림이 어지러워 지자 농개는 기커이 존경하던 최경회의 부실이 되었다 최경회도 늘 농개를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 줬고 농개도 나름대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농개에게 내려진 운명의 장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농개에게 엄청난 충격의 비보가 날아들었다 인지 내란에 국난이 있자 최경회는 경상우도 병마절도 사로 인정케 됐는데 그만 진주 성싸움에서 장렬한 전사를 하고 말았다 남편의 전사 비보를 받은 농개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고 말았다 잠시 후 눈을 뜨고 가늘 수 없는 슬픔에 비장한 각오를 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한 외놈들 두고 봐라 이 소첩이 서방님의 원수를 갚고 말 것입니다 라고 크게 분노를 하며 복수의 나를 기다렸다 때마침 7월 7석을 맞은 외장들은 촉성로에서 승전을 기념하는 대연회를 베풀고 흥청망청 놀고 있었다 농개는 많은 조선 기생들이 외장들 사이에서 춤과 노래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틈을 타 기생으로 변복을 하고 노래와 가야금 반주로 외장들의 가슴을 글뜨게 하기 시작했다 절세 미인에다 노래와 가야금 솜씨가 뛰어난 농개는 외장들끼리도 서로 질투하는 대상이 되었다 거기 노래하는 여자 이리와 봐라 농개는 이미 죽기로 결심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었다 곁으로 다가간 농개가 생글생글 웃으며 예 장군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불렀더다 이쁘구나 농개의 자태에 몸이 다른 외장 대야무라 후미스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춤을 추라고 했다 농개는 마음속으로 이놈 이놈 너는 오늘이 재산 날 다행 이국만리 와서 죽는 게 불쌍하기도 하나 서방님의 원수를 갚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며 명령에 응했다 고운 자태로 춤을 추니 디야무라 후미스케는 더욱더 농개에게 정신줄을 놓는데 오냐 어서 오너라 이놈 농개는 금방이라도 외장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고 외장을 촉성루 난간으로 점점 유인했다 점점 다가오는 디야무라 후미스케 수백척이나 되는 촉성루 절벽 아래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파도가 출렁이는데 농개에게 완전히 넋이 빠진 외장은 한치라도 떠 농개를 자신의 품안으로 끌어당기려 주태를 부렸다 농개는 장군님 왜 그러시나이까 제가 이렇게 껴안아 드리면 되질 않습니까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외장을 껴안고는 재빠르게 외장을 난간적으로 위치를 바꿔 복수의 계력을 다해 밀어붙였다 이년 뭐 하는 짓이냐 이놈아 어서 나와 같이 저승으로 가져야겠다 에이 더러운 외놈 그러자 외장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을 동동거리며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그것은 최후의 바락으로 발버 둥치는 몸짓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리고 미리 농개는 계획적으로 열 손가락 마디마다 반지를 끼고 손깍질을 했으니 아무리 힘이 좋은 외장도 술에 취해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때 농개의 손 마디마디마다 반지가 박혀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이놈하며 마지막 젖먹던 힘을 다해 밀어붙이니 그 기세 좋던 계야무라 후미스케도 어쩔 수 없이 촉성루 난간 뒤로 몸이 넘어가고 말았다 그것은 농개의 힘뿐만 아니라 죽은 최경의의 힘까지 합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농개는 외장을 껴안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 한 많고 파란 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이다 훗날 농개가 외장을 껴안고 끼어내렸던 바위를 의암이라 불렀으며 사당을 세워 나라에서 제사를 지내주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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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